남해에서 잠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대교를 건너기 전인데 아침 공기도 그렇고 남해에 보니까 이렇게 뿌옇게 안개 낀 듯이 이렇게 해안의 공기가 이렇게 왜 안좋은가 하면서 봤더니 저기에 이게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저건 개모양을 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데 저런 발전소 때문에 지금 공기가 보시다시피 부역해 안개 깬 것도 아닌데 지금 오후 2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안타깝네요 아침에 나갔을 때도 왜 이렇게 공기가 안좋지 매캐한 화약냄새 같은게 섞여 있어서 상당히 이상하고 머리도 약간 아팠는데 이런 발전소가 여기 있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합천은 그나마 발전소 못 들어오게 막긴 막았는데 뭐 그건 LNG 라서 좀 덜 하긴 했겠지만 지금 이 석탄 발전소가 이 지역 공기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lossoms